첫날이니까 가장 손발이 좀 잘 맞고 이야기가 잘 되고 또 편하고 나 이런 사람이 되게 괜찮아서 내가 뽑아본 게 윤호. 윤호는 제가 저장도 나는 윤호윤호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윤호윤호다. 여보세요. 2일하고 3일 날. 네. 너가 스케줄을 빼야 돼. 없지? 형 저 2일하고 3일인데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왜? 일본에서 뭐 하는데? 공연 콘서트 있어요. 아 진짜? 17, 18, 19는? 확인해 볼게요. 1월달은? 1월까지 물어봐 지금. 1월달이요? 1월달에 1월 중순 만 만약에 빠지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싫다고 해 그냥. 누나야 그냥 싫다고 해 그냥 떠나게. 아니야 아니야. 싫다고 해. 뭔 소리예요 형? 아니요 형. 아니. 12월 2, 3, 4를 할 거야. 2, 3, 4를 할 거야. 2, 3 오셔도 되고 3, 4 오셔도 되고. 4, 4, 5. 월화의 고정 녹화가 있으시구나. 어 그치 그치. 덮어있는데. 달아야. 아 진짜 이거 둘이 해야 되나? 최지호 선배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우 좋다. 결혼하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으실지. 하이 호주. 아 누나. 누나 잘 지내셨어요? 하하하하 잘 지내셨. 드라마 끝났잖아. 네. 어저께요. 어저께 끝났어요. 뭐야 고생했다. 고생했겠어. 그거 했어. 아 감사합니다 누나. 혹시 누나 2일, 3일 사이에 괜찮으세요? 그 뭐 좋은 뜻으로 하는 게. 내가 도움이 될까? 그럼요 누나. 지금 마쳐볼게요. 어 누나 그러면 일단은 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알겠어. 통화해. 네 누나 감사합니다. 한 명 됐어. 하실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아요. 세종이? 세종이 진짜 착한데. 세종아. 세종. 형님. 뭐하니? 네 형님. 저 이제 운동가로 PT 가려고요. 아 운동 가려고? 네 형님. 그 커피 프렌즈. 그 커피 봉사하는 거. 아 알아요. 형들하고 가시 많이 써도 너무 좋지.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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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지냈어? 머리 많이 그렸다. 여기 호준이. 안녕하세요. 여기 세종이. 안녕하세요. 너 얼굴 살 좀 붙은 것 같다. 작품 안 하니까. 먼저 먹었나 보다. 많이 먹었어요. 아니 거기 서서 놀 시간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야 인사 좀 하고 그러자. 아 보고 싶었어요 되게. 연석이가 하도 칭찬 많이 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돼요. 세종 씨 뭘 잘해요? 저는 열심히 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청소 뭐 다 할게요. 다. 싹 다. 이따가 한 분 더 오실 거야. 네. 그때 이제 뭐 협의를 통해서 잘하는 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줄게.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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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양세종 친구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윤 선배님. 저도 처음 듣고 있잖아 선생님. 아니죠. 저번에 인사했었잖아요. 차에서. 아 차에서? 카페 앞에서. 아 얘 그 한참 지금 막 떠가지고 막. 스탑평 있을 때야? 눈에 아무도 안 보일 때 그때 인사했구나.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보지. 아 예. 우습스럽게. 구독네다. 고맙습니다. 아 예. 너무 좋은 일 해가지고. 와주셔서. 아니에요. 무서워요. 아니에요. 회의를 좀 하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것들 정리해서. 우리가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는데. 직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지금 큰 파트가. 홀 파트. 그 다음에. 이. 주방 보조. 저는 뭐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도.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빵 만드는 거 제가 할게요. 아니 그냥 같이 해야 돼요. 어차피. 누구나 하자. 다 같이. 다 같이 하는 거야? 한 명만 도와주면 돼. 빵 만드는 거는. 한 명만 도와주면 되니까. 설거지도 해야 될 거야. 아 그럼요. 안에서 이제 멀티맨으로 좀. 우리를 서브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선배님이. 홀을. 홀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커피가 커피나. 서빙 그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케어를 좀. 오케이 알겠어. 지금. 우리가 이게. 전액 기부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기회야. 주문 도와드릴까요? 좋은 nacional. 저희는 이사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체험을 해봐요. 우리에게 좋은 체험을 해봐요. 저희는 어휴을 해봐요. 우리에게 좋은 체험을 해봐요. 네. 우리에게 좋은 체험이 좋을거에요. 언제까지. 웹이브라이 지을땄내는 updates. 우리에게 좋은 체험을 해봐요. 우리에게 좋은 체험을 해봐요. 하나 없을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